밧데리성? 이게 총이고 오른쪽이 배터리인데 이거를 뭐 채우라는 얘긴가? 그러네요? 완전 충전된건가? 아 그러네 이게 원래 배터리가 없을때는 가는 속도가 느렸는데 이제는 빠르군요 이런 컨셉이구나 이것도 보면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겁나 느리죠? 겁나 느린데 배터리가 빨라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배터리 충전 완료 저 불가능 속도부터 빨라졌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고 다음꺼 붕붕인가? 아 붕붕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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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 충전이 안되서 지금 느린거봐 지금 아 그 이야기야? 근데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붕붕이가 어이구 힘 솟는다 무지 빠르게 움직여 지금 붕붕이 보세요 아 이런거군요 꼬충이야? 이 꼬충이는 사실 그냥 밟으면은 느릴거에요? 아 이게 빠르다 아아 이지! 뭔데? 어 그치 뭐 쉽네요 그냥? 써볼까? 겁나 쉽네요 써볼까? 라이크인 좋아요 박았습니다 일단 치 이거는 뭐야? 부우우우 아 그래 이거 도너스를 많이 놓으면 싫어요라고 그런 뜻이죠? 그러고 100 노말 노말 100원 마이 퍼스트 레벨 아 어디까지 마리온 챌린지에서 마이 퍼스트 레벨이라고 맵제목을 붙인 레벨은 거의 다 똥이더라구요 그래서 싫어요를 박았다는 의미에요? 50 랭크 11,427 익스포트 이거는 뭐지? 아 이게 익스라고? 익스면 이정도 나오지 그리고 이거는 10원이고 슈퍼 아 이제 슈퍼익스야? 아 슈퍼익스 지금 빤스로로 하는중이죠 지금? 슈퍼익스는 못한다는 얘기에요? 아 표현 봐 자 스킵 목숨 0개 엔들리스 어 골없어 엔드 아 내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 피점프? 어? 이거 뭔 컨셉이죠? 어? 어? 그러면 이거는? 와 미쳤네? 미쳤네? 그림 맞추기야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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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활용... 아 이거 틀렸죠?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근데 쥬쥬 아니야? 리셋도 안되고? 그쵸? 틀리면 리셋이 안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게 대박이야 진짜 아 그래 왠지 이것도 먹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게다가 불꽃은 이게 잘못 누르면 삑쌍이 나가지고 그냥 쏴버려요 F F F를 어떻게 만드냐 이거? 아니 이거는 만들어 놓는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여기서 쏘면은 봐봐 이거 이렇게 된다고 아무것도 안건대로 그냥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만드니까? 이거 안건대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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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스오스 아아 이거 동전은 못먹는다 조건을 그래서 걸어놓은 거야 동전은 못 먹어 J J? J는 유튜브 뒤로가기 돌려보기 한번 해보세요 왜 실패가 되나 X 야 X?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끝났어요? 2X 심지어 여기 심화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고 끝인데 심화 난이도가 있어요 아래 가보자 W 들어와 봐 W E1? E2 S 걔네가 이게 더 대단한 거는 안 보여줍니다 S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안 보여줘요 내 문제를 외우라는 거죠 콘으로 유튜브 생각만 보면 실시간 티비 멈추네요 그거 유튜브 버그인데 고칠 생각을 안합니다 돌아가라고? G주 만들어 오셨어요? 만약에 실패하면? 하하하하